아, 정시가 너무 좋으네요. 완전히 신기해. 우리들 함께라면 사랑도 밝은 지금부터 먼 훗날까지 저 하늘처럼. 달아. 언니 돈 주고 다니는 것 같아, 땅에서. 시장이 제일 신났네, 오늘. 재밌어, 재밌어, 이런 거. 여리고 야들야들하다. 맛있겠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고사리 좀 많이 따 가려고요. 좀. 안녕하세요. 너무 반가워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이고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거 따오면 되나? 어, 따오면 되나 봐. 그냥 이 정도에서 손을 잘 밀면. 아, 더 남겨놓게. 아, 이게 똑똑 잘 따진다. 똑 소리가 나네. 이게 억세지가 않아. 말을 잘 듣네, 얘가. 이쪽으로 끊으니까 더 쉬워. 그러니까 조금 남겨놓고 끊을 해야지. 이렇게 그냥. 아니, 얘가 똑똑 잘 끊기니까 재미있다. 그러니까. 고사리를 톡톡 하고 딸 때 바삭 소리가 나는 것 같았어. 고사리는 귀여운 것 같아요. 제 거예요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하하하하.